1.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피스톤의 길이 3.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총면적 4. 실린더 벽의 상하 길이 정답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속성이 좋고 운전이 정숙하다 2. 여료율이 높다 3. 화재의 위험이 적다 4. 연료 소비율이 낮다 정답은 1. 가속성이 좋고 운전이 정숙하다 3.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 시기의 불균형 2. 분사량의 불균형 3.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4. 분사 압력의 불균형 정답은 3.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4. 건설 기계 장비로 현장에서 작업 시 엔진 부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 중 점검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냉각 계통을 점검한다 2. 연료 계통을 점검한다 3. 윤활 계통을 점검한다 4. 충전 계통을 점검한다 정답은 2. 연료 계통을 점검한다 5.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2. 기관이 관행되어 있다 3. 착화 기관 중 분사량이 많다 4.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정답은 4.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6.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은 1. 공급 펌프,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2. 연료 효과기, 공급 펌프, 분사 펌프 3. 공급 펌프, 분사 펌프, 연료 효과기 4.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공급 펌프 정답은 1. 공급 펌프, 연료 효과기, 분사 펌프 7.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속 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분사 노즐의 동화셔가 불량하다 2. 라디에이터 캡이 불량하다 3. 물 펌프에 누설이 생겼다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정답은 4.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8.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 시기에 부적당 2. 냉각수 부족 3. 펜벨트의 장력과다 4. 물자킷 내의 물대 형성 정답은 3. 펜벨트의 장력과다 9.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 수 있는 계기는 1. 유압계 2. 연료계 3. 진공계 4. 전류계 정답은 1. 유압계 10. 오일의 여과방식이 아닌 것은 1. 샨트식 2. 전류식 3. 분류식 4. 자력식 정답은 4. 자력식 11.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생기는 현상 중 틀린 것은 1. 피스톤의 운동을 방해한다 2. 기관의 출력이 감소된다 3.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4. 기관이 과열된다 정답은 3.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12.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1. 계좌 2. 슬립링 3. 다이오드 4. 브러쉬 정답은 3. 다이오드 13.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1. 발전기의 회전속도 2. 축전지 전압 3. 로터 전류 4. 스테이터 전류 정답은 3. 로터 전류 14. 방향지시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배터리 2. 플래셔 유닛 3. 콤비네이션 스위치 4. 전구램프 정답은 4. 전구램프 15. 세미실드빔 형식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 방법은 1. 렌즈를 교환한다 2. 반사경을 교환한다 3. 전구를 교환한다 4. 전조등을 교환한다 정답은 3. 전구를 교환한다 16. 축전지 케이스와 커버 세척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솔벤트와 물 2. 소금과 물 3. 소다와 물 4. 가솔린과 물 정답은 3. 소다와 물 17. 축전지 취급상 가장 좋지 않는 것은 1. 과방전은 충전지의 충전을 위해 필요하다 2. 자연 소모된 전해액은 증류수로 보충한다 3. 필요시 급속 충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하지 않은 축전지도 2주에 1회 정도 보충전한다 정답은 1. 과방전은 충전지의 충전을 위해 필요하다 18.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주행 방법 중 틀린 것은 1. 연약한 땅을 피해서 간다 2. 돌이 주행 모터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3.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여 통과한다 4.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택하여 주행한다 정답은 3.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여 통과한다 19. 굴삭기의 한쪽 주행 네버만 조작하여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피벗회전 2. 급회전 3. 스핀회전 4. 어네이 회전 정답은 1. 피벗회전 20. 지게차 체인 장력 조정법이 아닌 것은 1. 조정 후 로크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 2.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한다 3.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한다 4.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정답은 1. 조정 후 로크너트를 로크시키지 않는다 4. 감성 6. 감성 6. 수æarna 6. 배 rul